멤버들! 그거 아세요? I'm yours for 60 Minutes 러블리즈가 나온대요 동남아시아 7개국에서 방영돼서 전국에 있는, 해외에 있는 러블리너스들 모두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러블리즈의 깜짝 라이브도 펼쳐지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본방사수 다시고기는 필수 조여도 많이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I'm yours for 60 Minutes에서 만나요 I'm yours for 60 Minutes